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늘은 올해 새롭게 그리스도의 교회 강원지방의 회장으로 섬기게 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강릉의 병산그리스도의 교회 홍연표 목사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강릉 병산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 강원지방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홍연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임기를 시작하셨어요. 회장님이 되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회장으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2022년도 회계가 저희는 9월 원래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지금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희망적인 어떤 시대를 열어가는 가운데 지방회장으로서 강원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강원지방이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되어 있는데 몇 개나 되나요? 이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한 32개의 교회가 있는데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원주, 강원도 지역의 전체적인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럼 강원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강원지방회로.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의 강원지방회의 코로나 속에서 사역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황 궁금합니다. 아, 뭐 다른 지방회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모임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화상 안부만 묻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가 언제 끝날까? 끝나면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만 준비했지 전혀 뭐 이런 어떤 행사라든가 계획들을 실행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강원지방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하던 사업이나 사역이 있었나요? 코로나 전에는? 강원지방회에는 좀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고 그리고 크게 지금 계획하고 추진해 나갔던 것은 강원지방회 연합을 하는 재직 수련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면 매년 재직들을 각 교회들 재직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2박 3일로 진행하면서 강사목사님 또 찬양가수들 그리고 또 간증자들 이렇게 세워서 함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각 교회들,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함께 연합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진행되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딱 새해 맞아서 다시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다짐하는 시간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강릉해에서 지금 병산그리스도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올해 10년, 이제 10년 됐습니다. 목회하신지는 그러면? 목회는 제가 이제 원래 신학을 하고 그리고서 중간에 이제 말 그대로 이탈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계속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간간히 좀 사업도 좀 하고 그랬는데 목회보다는 좀 서브적인 부분으로 열심히 해서 제가 좀 성공해서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어쨌든 그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제가 좀 뺀질뺀질하게 이제 그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자꾸 밀어내고 밀어내고 도망가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하루는 저를 붙잡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직장생활을 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만 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목회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탈했다가 크게 얻어맞고 돌아오면 그런 어떤 두려움도 좀 있었고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인으로 살든지 그런 것을 결단하라고 했을 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아이들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한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목회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직장이라든가 이런 주변 정리를 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도 되게 멋있는 분이시네요.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남편은 목회만 하라고 이렇게 오히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목회의 80%는 저희 사모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제 성품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친구들도 많고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가운데 저를 바로 잡아주고 목회의 길로 인도한 것이 저희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신학하실 때는 주위에 어떤 강권이 있었나요? 제가 다니던 교회 전사님이 저를 추천하시고 저를 신학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일반 전문대를 지금 공부하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전사님이 저물어 신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씀하시고 원서를 갖고 와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자발적이 아니라 어떤 타의적에 의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목회자의 길로 걷게 되셨는데 힘들었을 때가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회적 꿈도 꾸고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어떤 생각도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부교육자로 제가 이제 지원해서 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툼과 분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희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걸 보려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려고 목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매일매일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저희 아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면 그만해도 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아내의 동의는 있었고 제 결정만 있었는데 제가 또 성격이 또 그냥 매몰차게 모든 걸 내 편개치고 가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국률의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어떤 그 다툼 가운데 부지침 가운데 목회자의 반목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상처들 그 상처들을 좀 품어주라라는 마음이 있어서 부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아픔을 좀 약간 나눠줬더니 교회가 그런 어떤 분란이 좀 잠재워지고 좀 교회가 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은혜로운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갔던 교회인가요? 목회를 다시 시작했던 처음 교회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오늘 내 삶에 만나 그리스도의 교회 강원 지방의 회장으로 섬기게 되신 강릉의 병산 그리스도의 교회 홍연표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산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떠한 교회인가요? 네. 저희는 강릉 병산동에 있는 병산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강릉 시내에서 약간 외곽 쪽으로 정서상으로는 시내하고 가까우면서도 시골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자적을 많이 파는 네. 감자적 본부가 많은 감자적 본부로 정해져 있는 그런 동네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한 150가구가 살고 있는데 오밀조밀하게 살고 있는데 노령층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65세 이상의 노령층들이 이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적 특성상으로 보면 젊은 분보다 노인 인구들이 많은 가운데 어쨌든 간 제가 와서 교회적인 이미지 교회적인 어떤 세상 가운데 그 동네 분들이 보는 어떤 시선들이 많이 달라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이 아직도 지금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마을 제사를 드려요. 네. 네. 그러니까 3월만 되면 3월에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하면서 마을 제사를 딱 드리는데 성황당에 아직도 있고 이제 마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역이고 유교적 지역 그리고 불교문화 그리고 샤머니즘 그리고 친인척 간의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번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이제 몇 분이 나오셨는데 한 2주 나오다가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나 했더니 이제 동네에 이제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에 매일 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시지만 마을회관에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또 이제 집안 내 어르신들이 네가 종교를 바꾸면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이고 뭐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핍박이 많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보금의 불... 뭐 강릉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조금 특별히 저희 동네가 좀 보금의 불모지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목사나 사모나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그러면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던 게 있나요?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뭐 섬기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마을회관치를 매년마다 이제 마을 초청잔치를 교회에서는 이제 매년 마을 초청잔치를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의료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눔도 하고 성탄절에는 지금은 하질 못했는데요. 저희는 성탄절에 되면 성도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새벽송처럼 저녁송을 돕니다. 저녁송을 돌아서 삼삼오모 짝을 져서 양말 하나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양말 하나를 걸어주고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양말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초청을 하죠. 그래서 25일 날 동네 초청잔치를 해서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 행사들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 저녁송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집집에도 이렇게 가서 다 가죠. 150가구 다. 정말 뜻깊네요. 보통 이제 교회분들 그 집 가서 새벽송 돌거나 이러는데 그걸 또 이제 선교 마인드로 이렇게 새벽송 대신 저녁송으로 도우시는군요. 정말 좋네요. 잊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목사님. 목회를 하다보면서 제가 병산교회에 와서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 은혜로웠는데 그중에서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저희가 이 교회가 차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아주 카니발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모델의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그때는 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자립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바꿀 수 있는 재정적 상황도 안 되고 차가 이제 한 번은 부산에 성두들 모시고 연합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부산 한복판에서 차가 퍼졌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고생을 해서 이제 어쨌든 수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가지고 와서 한 2주 있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가려고 그러다가 대관령에서 차가 또 한 번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견인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오면서 그랬어요. 아 이거 차를 중고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하는데 그때도 저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다는 게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왜 중고를 사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데 저희 장인어른이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늘아버지가 돈이 많으신데 왜 중고를 사냐. 새 차 사자. 아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게 왜 내가 우리가 왜 중고를 사냐. 새 차를 사지. 그래서 제가 아 그리고서 수혜의 배 때 성도들에게 저희 아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가 이만저만해서 퍼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차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돈이 되지 않는데 목사님이 지금 새 차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새 차가 생길까 이런 어떤 반신반의 그리고 목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라는 그런 얼굴 표정들. 그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한참을 지나갔는데 2013년 9월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저희가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마중물이 하와이에서 응답이 왔어요. 이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온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차량에 대한 부분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함께 신학을 했던 존사님이 동기 존사님이 지금 하와이에 살고 있거든요. 하와이에 사는데 하와이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들어서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신우이가 매년마다 성교원금을 모아서 교회들마다 좀 성교를 하는데 자기가 모아 놓은 돈이 있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거를 여기다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 했는데 저희 친구 전사님도 그러면 자기도 한 100만 원을 헌신하겠다. 300만 원이 모아져서 저희 교회에게 보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국제 송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뭐 송금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은행에서 절차를 거치고 이런 이런 절차가 있는데 마침 본교에 다니는 제니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어머님이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송금해서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행 계좌가 열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자기도 좀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거의 500만 원 돈이 5천불 정도가 모여서 500만 원 이상의 돈이 모여서 그게 마중물이 됐어요. 마중물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면서 송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와이에서 응답이 왔으니까 하와이에서 응답이 왔으니까 송도들에게 주일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부터 이제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중물이 왔으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다 했는데 저희 송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응급을 하는데 이제 뭐 노령연금을 받아서 응급을 하시는 분들은 11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응급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돈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자녀들에게 오면은 뭐라 그러면 우리 교회 차 사야 되니까 너 응급해라. 우리 교회 차 사야 되니까 응급해라. 그래서 모였는데 그 금액이 한 200만 원 빼놓고 연금이 다 모아졌어요. 그래서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저렴하고 싼 걸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돈도 없으시면서 목사님 좋은 거 사야 됩니다. 최고 거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렉스를 그때 2014년도에 최고 사양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통해서 응답이 이뤄질지 모르는 걸 복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느꼈어요. 또 다른 간증도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나눴던 거는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이제 난방비도 제대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그마한 난로 화래라고 하는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겨울에 겨울에 고장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그거에 난로를 살려면 한 100만원 돈이 돼야 되는데 100만원이라는 돈이 없잖아요. 100만원 있으면 바로바로 사서 구입해서 쓰겠지만 그런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럴 여력이 없어서 이제 AS를 불렀는데 AS 기사가 몇 번 왔다 갔다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단중이 돼서 부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새벽 예배는 해야 되는데 난방은 못하고 고민했죠. 고민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것 같아요. 허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부터 작동에 앉아서 추면 새벽 예배 저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남들이 보면 저도 그때 왜 그래. 그냥 반신반의 어쨌든 뭐 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에 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대박 와 AS 기사가 3일 동안 와서 했는데 안 돼도 가기 전까지도 했는데 안 됐던 게 와 저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부터 고장이 나지 않고 잘 썼습니다. 저희가 난방 시스템을 바꾸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어요. 와 옥사님의 그 배짱 두둑한 그 협박 협박인지 기도인지 모를 이 믿음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성경구절 나눠주시죠.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인 것을 느꼈어요.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보기도 했는데 그때의 기쁨보다 지금의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하고 친한 중마고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 좋다고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무책임하다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한 몇 년 있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사업을 해서 중장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진부 KTX 구를 뚫을 때 직원들을 여기다 둬가지고 왔었거든요. 왔는데 저를 보면서 그래요. 뭐라 하냐면 행복하냐라고 묻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행복하면 됐다. 너 보니까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사실은 그 친구가 제 직장 다니고 제가 사업할 때 서로가 인생을 나누는 그런 술 친구였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보니까 행복하고 행복해하니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 년 있다. 한 2, 3년 전이죠. 2, 3년 전에 그 친구하고 그 친구 아내하고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부족함 없지만 뭔가 좀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도 많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좀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그 친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도 행복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뭔가 가지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거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니까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제가 권면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이라는 게 참 진짜 절실하게 목회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 늘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못 느꼈을 텐데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목회자가 돼서 가까이 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성경구절 붙잡고 나아가는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좋아하는 찬양 나눠주시죠. 좋아하는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영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제 목회적인 부분 가운데 큰 일을 이룰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진짜 놀랍게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병상교회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가 일하시네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강원지방의 계획, 목표 나눠주시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강원지방의 2022년도에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계획은 뭐냐면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2022년에 어떤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를 해야 될까 고민하던 가운데 저희 임영원들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성도들도 힘들었겠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목사님들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건강해야 목회도 잘하고 그리고 교회로서도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강원지방에서는 강원지역에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을 종합건강검진을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어떻겠느냐 사실은 이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검진이잖아요. 종합검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로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뜻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행사하려고 했던 기금들도 있었고 준비했던 기금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행사들이 2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기금들이 모였으니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을 해서 종합검진을 우리가 해드리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해서 의료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이 중요하죠. 이렇게 하시려면 또 그런 것들이 또 기본이 되어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저희가 그동안 제가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병상교회가 지역주민이 한 150가구가 되는데 다 노령인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연겹할 수 있을까 계속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유행센터를 건립을 해서 교회 옆에 유행센터가 세워지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유행센터에서 노년을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유행센터가 믿음을 바탕으로 매일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영접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병산동하고 남항진 쪽에 가지고 안인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보상기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병산동에 지금 마을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저희 장노님이시거든요. 장노님 저한테 의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인시설에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시설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과 저를 비롯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장노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기도만 했지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를 지금 공부하려고 등록을 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병산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병산교회를 해서 했던 거는 뭐냐면 좋은 소문을 내자 거룩한 소문을 내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또 아픔의 소문이 아니고 기쁨과 은혜의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루었거든요 지금 병산동에도 저희 교회를 동네 분단한테 물어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소문으로 넘쳐납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을 넘어서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 진짜 교회가 이렇게 선악의 이미지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그만큼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의 씨를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뿌렸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올 한해 강원지방회가 또 병산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데 주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강원지방회 회장 병산그리스도의 교회 홍연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